음바바라 얘가 음바바라 랄라디라 이런건 이제 그 테크닉만 익히면 되구요 아 랄라라라라라라 짧게 그냥 앞에 스타카트 처럼 페달을 밟는거야 왜냐면 이 스테카토처럼 페달을 밟는 거는 페달이라는 거에 효과라는 건 뭐가 있을까? 우리가 보통 페달을 음을 울리는 효과가 있잖아 그렇지 않니?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거를 이건 울림이 없잖아 그치? 그럼 페달은 레가토를 해서 음을 연결해서 얘가 울림을 좋게 하는 어떤 댐퍼의 효과가 있으면 또 다른 효과는 그 음과 음을 연결해주는 레가토 그치? 예를 들어서 뭐 뭐 발톱슈타인으로 쳤어 이건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페달이야 근데 이런 페달은 물론 페달을 안 받진 않아 받는다고 그랬어 근데 짧게 받는 거는 내 박자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어 뭐냐면 입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못하잖아 거를 리 우리 보통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? 그런 것처럼 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빨래 칠 때 그러니까 이게 빨래 칠 때 유용한 거야. 왜냐면 앞을 그냥 이렇게 치다 보면 빨래 칠 때 이런 데가 꼬여 왼손이 많이 움직일 때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. 왜? 발도 하고 손도 하고 어떻게 다 하겠어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나네. 여기 따다다 할 때는 한 번 할 거야. 여기만. 여기도. 여기 앞에. 그 대신 여기는 페라를 못해.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솔 막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느리게 하면 안 돼. 원래는 이렇게 할 때 앞에 페달을ôt 살짝살짝 닫아라는 거는 울리는 페달이 아니고 뭐라고? 박자를 내가 카운팅하는 페달이라고 앞에 페달을 짧게 밟는 거 그 대신 그 음하고 박자에 정확하게 밟는 거거든 해볼까?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 페달의 가장 단점은 뭔지 알아? 뭘까? 이 페달은? 지금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페달은 단점이 뭘까? 되게 예상 외의 대답일 거야 상상해봐 뭐가 되게 예상 외의 대답일까 페달 소리가 엄청 크게 나 왜냐면 이렇게 맙나니까 나도 모르게 왜냐면 내가 이 박자에 정확하게 밟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페달을 밟다 보면 그런 지적이 나와 페달 소리가 너무 큽니다 페달을 좀 살살 밟아주세요 라든가 내가 구두를 신었을 때는 페달 소리가 엄청 팍!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근데 그 페달을 만약에 이거를 팔을 잡는데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봐라 이렇게 잡지 않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야 뭐냐면 페달을 발을 내 엄지발가락 그 밑에 엄지발가락이 있잖아?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발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여기 그 부분 있잖아? 거기 고기거든? 근데 아주 살짝 밟으려면 고기를 그냥 살짝만 누르면 돼 예를 들어서 봐 아 바로 올려봐 바로 올려봐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봐야만 소리가 크게 난다는 거야 페달이 퍽 한 소리가 난다고 퍽이 아니고 그냥 살짝 이해했지? 따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했는데 타다다 다 탁 팍 타타 탁 그건 막 퍽퍽거려 폭 소리가 난다고 페달이 그럼 이제 내 치는 소리와 같이 페달이 발 구르기가 되는 거야 현대음악 아니에요? 해봐 살짝 발 구르기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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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다음 악구에 랄라라라 랄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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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 랄라라라 랄라라 랄라라라 랄라라 랄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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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은 건반에 눌러져있어 랄라라라 이거는 되게 짧은 거야 16분을 꺼야 해볼까? 어 밟아 밟아지 아트에 아트에 페에 돌 랄랄랄랄랄 페에 돌 에 돌 랄랄랄랄라 맞았어 이렇게요.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따라라라 할 때 살짝 밟으세요.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랠 그림 왜 솔씨를 자꾸쳐? 솔씨라도 씨라도 오 그게 è eh ale ah ства 아 으 으 으 으 으 1400 으 으 저 솔은 두박이네요 한 박 아니구요 아니? 저기 ensuring 아니야 두박 뒷 purg이잖아 이 부름오늘 아냐? 아니야 거기, 얘! 어, 그렇게 치는 거야? 응. 알겠지? 응. 오케이! 그 다음 거?